네, 가볼까요? 외출할 필요가 없대. 기다리라는데? 어, 체계적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체계적이라는 네, 칭찬은 사실 처음 들어서 좀 낯설긴 하지만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체계적인 방송으로 노력하도록 할게요. 홈즈 집에 왔나? 잠겨있다고? 그럼 여기가 이제 저희가 여기 지금 아시죠? 221B 베이커리 방인데요. 어, 이 오른쪽이 홈즈 방이에요. 그리고 왼쪽이 왓슨 나의 방이죠. 제가 지금 왓슨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왓슨의 방인데 홈즈 방에 홈즈가 있는가 해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가게 됐네요. 잠겨있어서. 아니, 이건 뭐지? 이거는 담배 컷츠의 담배 때가 아닐까? 컷츠의 담배 때? 컷츠는 이제 용의자 중 한 명이었죠. 컷츠는 그 개랑 싸우다가 죽었던 그 노동자 중 한 명이었죠. 홈즈가 냉혹한 살인마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고? 만년필 마우스 헌터 네, 한스의 만년필이었죠. 게스트 웨이트는 서대문 교도소 아, 이게 뭘까? 아, 이게 뭘까? 갑자기 웬 증거품들이 왜 이렇게 거실에서 다 나오는 걸까? 한 살 저택에 놓고 나온 정체물을 꾸러미를 쌌던 포장지 토파일 직전에 반가운다. 폭발 직전에 반가운다. 와, 이런 게, 이런 게 있었어? 원래 이런 거 없었는데. 이젠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닐까? 잠겨있다고? 혹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게 없을까요? 가방에는 아무것도 없네요. 아, 토비 뭔가를 가지고 있어. 로얄한 토비 홈즈가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지? 그쵸?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육감이라는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게임 진행에 좀 도움이 되죠. 홈즈 뭐지? 이 불길한 기분은? 잠겨있다 이 잠겨있다는 게 되게 불길한데 홈즈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미 홈즈가 저 안에 있는 게 아닐까? 보통 문을 잘 안 잠그거든요. 홈즈는 이게 뭘까? 이 불길한 느낌은? 어떤 단서라든지 이제 한번 나가볼까? 외출할 필요는 없고 어? 아, 뭘지 뭐지? 네, 지금 막혔어요. 진행 중에. 아하! 가운데 뭐가 있네요. 셜록 홈즈에 관련된 새로운 소식 유명한 셜록 홈즈는 진정한 본색에 관한 새로운 폭로 자료가 편집장 측으로 배달되었다. 소위 브루스 파핑턴 호 설계도 사건을 시작으로 몇 년 전부터 관계를 맺게 된 사람. 항상 진실을 찾아 헤매는 사람. 이 사람은 끔찍한 끔찍한 사건에서 상해 살해를 당한 아서 캐두건 웨스트 씨의 형제로 알려졌다. 이 사람의 행한 폭로는 충격적이다. 아, 폭로를 누가 했네. 형제의 죽음에 감춰진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모든 걸 감수했고 잠수함 설계도의 이면에 셜록 홈즈가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었음을 밝혀냈기 때문이다. 설계도면이 자신의 손에 떨어지도록 홈즈는 그 유명한 동로이자 공범을 설계도면 탈취 혐의로 체포하기에 이르른다. 도둑을 체포할 목적으로 쉽게 몸을 드러내게 만들면서 공범을 배신한 것이다. 그리고는 조그만 신문광고를 통해서 자신의 공범이 홈즈와 동일인물임을 모르는 동료를 공범에 빠트린 것이다. 홀로 범죄자가 되어 체포된 공범은 미심적인 정황에 남기며 곧 감옥에서 죽어버리게 된다. 홈즈와의 비밀을 무덤까지 간직한 채 죽어버린 것이다. 이번 폭로는 매우 중요한 점이 있다. 여기가 중요하네요. 홈즈가 저속하면서 기만적인 범죄자다. 그러니까 팔리라는 사람은 홈즈를 그 약간 모함하는 그런 기자거든요. 그런데 이런 배우에 이런 내막이 깔려 있었네요. 끔찍하네. 아 넘어간다. 마스는 좀 자야겠어요. 그러면 방으로 돌아와서 자기 전에 홈즈 방을 한 번만 더 클릭해보자. 여전히 잠겨있네. 왠지 자고 일어나면 뭔가 달라질 것만 같은 느낌인데.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어디가 어디가 있다네. 다리? 다리가 뼈만 있어. 알만한 녀석이지. 영리하고 타고났으나 사악한 자. 놈이 많은 이들을 상처입었다네. 어우 징그러 대체 누구 말인가 홈즈라는게인가? 뜨거워 불타버리겠다 참을수없뜨거 물좀줘 홈즈가 어떤 사건을 벌인게 아니라 지금 왓슨의 악몽인거같아 루시야 루시야 왓슨은 원래 왓슨은 원래 왓슨은 원래 지금 나오고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봤던 시체들의 우리가 죽음을 봤던 사람들의 모습들이죠 악몽을 꾸고있는거같아요 홈즈! 넌 저기있어! 홈즈! 이 문을 바로 열어줘! 저는 오픈하지 않으려면 제 생각에는 이거는 지금 왓슨의 꿈인거같아 왓슨의 꿈에서 홈즈가 여전히 문을 잠그고있다라는 문을 잠그고있다 문을 잠그고있다 헐 헐 뭐하는거야? 홈즈가 헐 홈즈가 자기를 죽이는 꿈을 꿨대 아 그럴만도 하죠 네 완전 교주같다 아 그 교주 아 그 교주가 아니라 주교를 말하는거죠 아까 그사람 처음에 낳았던 사람은 주교 그 다음에 커츠 그 다음에 루시 이렇게 순서대로 맞는거같아요 헐 베인스 경감 홈즈를 찾는데 갑자기 이 아침부터 무슨일인가 문을 열라고? 경찰서에 같이 가달라 셔록 홈즈와 셔록 홈즈와 셔록 홈즈와 어제 아침에 판사가 죽었으니까요 2분정도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야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 근처에 있었다는거는 루시가 분명히 얘기해줬을거에요 충분히 내 울만하지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홈즈씨가 살인자라면 체포할거라 아 주교살인범들은 그 우리가 아편굴에서 만났던 두명 헐 이게 뭐야 네 왓슨이 경찰서에 가서 신문을 받는 동안에 베인스와 부하들이 뒤집어났네 베인스 경감들이 경찰들이 이제 우리집을 수색을 한거죠 와 되게 험하게 다뤘었나봐 베인스는 홈즈가 살인범이라고 생각하나봐요 그리고 왓슨은 같이 다니고 있으니까 공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단서를 먼저 찾는 것 그럼 단서를 좀 찾아볼까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는 네 한쪽 방향으로 돌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장복은 분명 홈즈의 것이다 변장복 네 기념 빨래계에 육방을 좀 많이 사용할게요 네 변장복은 홈즈의 것 홈즈가 변장을 했었던 어 토비는 아 세상 모르고 자고 있네 흐허헣 야 좋다 멍멍 개팔자가 상팔자지 멍멍 네 토비는 별거 없는 것 같고요 네 제가 놓치고 가는게 없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주세요 변장복 변장복들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되네요 변장복들이 되게 많이 발견이 되네요 가운데 아까 놓친거 있었죠 이렇게 이것도 변장복인 것 같은데 별다른게 없어 그럼 그럼 홈즈의 방으로 돌아가볼까요 네 여코님은 S플라스님 본거에요 으 무슨 냄새 담배 냄새가 진동하는구만 바로 보이는건 이거 네 지금 변장복만 계속 발견되고 있네요 홈즈의 담배 홈즈의 담배 타박 보자 이건 보자 구멍? 이중바닥? 빛으로 올릴만한 가느다라 가느다라 어 물건이 필요하대요 칼 아 못이 있네 이걸로 이걸로 해보자 오호 오호 네 이럴줄 알았네 이럴줄 알았어 아일렌 에들러의 사진 어 아일렌 에들러는 홈즈가 되게 사랑한 여행이에요 홈즈의 빅토리아 십자훈장 성직자 자카라이아 두셋에게 쓴 편지 집세 독촉원 이제는 월세를 같이 내니까 신경완사거든요 또다른 편지 에스콧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 이 사람 누구지? 제이 에스콧이라는 자는 어 법원 서계에게 쓴 편지 해군 대령에게 쓴 편지 감춰준 편지는 다양한 신원으로 홈즈에게 보내주는 것들 위 주소들은 의신처겐지 편지를 받으려고 주기적으로 신중하게 움직였다고? 찾아낸 걸 정리해 봐야 되는데 네 네 단서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죠 어 이 단서들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대부분 변장복들 트위드 정장을 놓고 갔다 옷을 갈아입었겠지 런던 경찰국에서 쫓긴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변장복 중 하나로 가려해봤겠지 어떤 건지 알아보자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씩 없애보는 것 거실의 옷장에서 변장복을 재구성해 보자 음 가봅시다 아 이제는 집을 수가 있네 네 아까 우리가 집었던 네 집을 수가 있게 됐죠 네 플럭스님 오랜만 우리는 지금 변장복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집어가지고 거실에서 네 홈즈가 어떤 옷을 입고 변장을 했는지 재구성해보는 걸로 가봅시다 다 주셨나? 네 한 바퀴만 더 돌게요 변장복은 다 주신 것 같죠? 단서가 다 없으면 퍼즐이 퍼즐 조각이 다 안 맞춰지거든요 아 여기 오자 이거는 모르겠고 이건 못 줬나? 어 됐고 오케이 됐어 풀어봅시다 됐다 음 무슨 변장복이 사라졌는지 추리해 보십시오 변장복의 모자 조사하기 조사하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바실대령 런던 라임하우스 07 무드런던 조슈아? 조슈아 헤이워드 법원 아 내 이름도 사용하고 있었네 네 바실대령 라임하우스 제이 에스콧 벅스로우 6번지 화이트 채플 런던 자하리아 도셋 목사 렉토리 그로브 런던 일단 다 런던이네 아 뭐야 뭐 어떻게 해야 돼 아 왠지 어 근데 아까 잠깐만요 어 어느 편지가 어느 편지인지 모르겠는데 아 돋보기를 봐 미안해 미안해요 음 돋보기가 있는지 몰랐네요 여기 선원이 있으니까 부두가겠네요 아하 부두 아하 알겠네 네 부두가에다가 네 요렇게 되겠죠 맨 오른쪽에 이제 선원복장이고 부두가 이렇게 될 것 같구요 그 다음에 더러운 옷 네 더러운 옷 세트죠 더러운 옷을 입고 갈만한 곳이 어딜까요 화이트 채플 런던 법원 목사님을 만나러 간다 화이트 채플이 아닐까요 이 무덤가 이 무덤가 어 요렇게 되겠지 네 라미레지는 반가워요 깔끔한 옷이죠 네 깔끔한 옷은 이거 아니면 이거겠지 어 맞나보다 됐죠 됐죠 네 네 법원에 갈 때 깔끔한 옷을 입을 거 아니에요 보통 아닌가 방금 이게 아니라는 뜻이었나 아 아 변장봉 변장봉마다 알맞은 이름을 찾아내야 된다는데 아 여기 얼룩이 있는 거 보니까 바지가 이렇게 바뀌나보다 여기 얼룩이 있는 거 보니까 어 아닌데 원로 이렇게 생겼나 여기는 맞는 거 같은데 음 이것도 맞는 거 같고 바지도 돋보기를 좀 보라고 이거는 굉장히 정장이네 이거는 좀 더럽고 이거는 선원들이 입을만한 이것도 맞는 거 같죠 맞는 거 같은데 모자? 아 모자도 한번 볼까 이거는 굉장히 깔끔하게 생긴 중절모인데요 이거는 아 이것도 깔끔하게 생겼는데 어 네 짱초코님 방금 이것도 깔끔하게 생겼는데 어 네 네 오랜만 왼쪽이 목사일 거 같다고 목사님을 만나러 가는 네 그 옷이라고요 전장복마다 알맞은 이름을 찾아내야 되겠어 전장복마다 알맞은 이름을 찾아내야 되겠어 어디까지 왔냐고요? 음 네 많이 했어요 지금 많이 해가 네 많이 했는데 뭐라고 설마하기가 그렇네 모자가 하나 목사님이 가운델일 가능성은 없냐고요? 근데 여기 뭘까? 더러운 옷을 입고 가진 않지 않나요? 이게 뭐가 이렇게 묻어있잖아요 보이죠? 여기 묻어있는 거 어 이 옷도 좀 더러운 느낌이거든요 어 더러운 옷을 입고 화이트채플에 가지 않을까요? 왜냐면 인부 어 인부를 만나러 음 그런 느낌이죠 이거 두 개는 확실한 거 같고요 모자가 문제인 거 같아요 어 모자가 문제인 거 같네요 제 생각에는 모자를 하나 안 주신 게 아닐까? 아 이럴 줄 알았어 신발 내가 말했잖아 어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라고요 어 맞잖아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야 어 패션의 완성은 신발이라고요 내가 말했잖아 어 신발을 빼먹었네 신발이 됐죠? 신발 하나 신발이 하나밖에 없나? 신발이 더 있을텐데 신발이 더 있지 않을까? 신발이 세 켤레여야 되는 거 아냐? 아 여깄네 아하 더러운 구두 맞어 변장할 때 신발이 없다라는 게 말이 안 되지 신발 두 켤레 찾았죠 지금 더러운 신발이랑 깔끔한 신발 아하 됐네 됐네 여기 있다 아하 아하하 왠지 모자도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어 모자도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거 안경인가? 아 이거 단서를 이렇게 비어서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 퍼즐 조각이 없는데 어떻게 퍼즐에 다 맞춰지겠냐고요 아 딴따라단 딴딴 모자도 하나 더 있어야 될 것만 같은데 느낌이 아 여기 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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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까 이거? 아하 됐네 됐네 어 우리가 틀린 게 아니라 어 모자랑 아이템이 다 부족해서 그래 네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이 모자는 일단 더러운 모자를 가운데다가 놔야 되겠죠 어 왠지 이 모자는 색깔이 이 선원복장이랑 좀 맞는 것 같다 어 여기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어 느낌이 이래 느낌이 그래요 더러운 구두 이건 더럽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가 이건 세끈한 구두 이건 말끔한 구두 뭐야 아 모르겠어 뭐가 비싼 건지 뭐가 비싼 건지 모르겠어 네 느낌 아니까 모르겠어요 뭐야 이게 더러운 건지 이게 지금 고급스러운 건지 이게 모르겠다 이게 뭐야 일단 더러운 거 이게 더러운 느낌인 것 같아요 일단 찍어보자 어 여기 더러운 느낌 이건 비싼 거 이거는 요렇게 어 이렇게 했는데 아닌거지 어 이렇게 딱 되면은 이게 오케이가 딱 뜨거든요 이게 더러운 구두인가 런던 네 런던에 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아 런던 아니 목사님 만나러 가는게 아닌거 아 이거 참나 어렵구만 일단 확실한 것과 확실하지 않은 것을 나눠봅시다 음 확실한 거는 일단 여기는 어 선원 네 선원을 만나러 가는 네 바실대령을 만나러 가고 아 바실대령이구나 바실대령이고 부두 선원이 아니네 대령이네 그러면은 느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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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령이 쓸만한 모자가 뭐가 있을까 아 아 내가 옛날에 이 영국에 살았으면은 이런 느낌이 빡 생겼을텐데 대령들이 신을만한 구두가 뭐가 있지 이런것이 있나 요런것이 있나 요런것이 있나 요런것이 있나 어 모르겠어 모르겠나 아 패션의 완성은 구두랬는데 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죠 사실은 제일 쉬운 거는 더러운 거를 무언저렇게 딱 고르는게 제일 쉽지 않을까 이게 더럽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더럽다고 생각하십니까 로즈컬러드님 스티커 5개 감사드렸어요 감사드려요 망 네 고마워요 땡큐 일단 인부들이 어 쓰고 다닐 만한 모자가 뭐가 있을까요 이런걸 인부들이 쓰나 이런걸 이거는 인부가 쓸만한 모자가 아니다 리본이 달려있잖아 고급스러워 이것도 고급스러워 아하 인부는 이런 모자를 쓰는구나 오케이 이해했네요 그 다음에 이 구두 아무리 봐도 더러워 아무리 생각해도 넌 더러워 아무리 생각해도 더러워 이건 아무리 봐도 더럽네요 어 근데 이것도 더러운데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헉허허허허허허헉 더럽고 난 이것도 더러워 보인다 나는 나는 이것도 더러워 보여 구두 앞에다가 새로 되어있는 이런 징을 어 새로 되어있는 징을 막아놓고 다니는 구두는 누가 신고 다니나 요새 이런 구두가 법원을 갈 때 이런거 안 신지 않나 군인들이 이런거 신고 다니나 의외일 수 있죠 선원들이 이런 구두를 신을 수 있어 맞았다 맞았어 맞았다 네 이거 맞은거 아니에요 방금 방금 뭐라 했는데 멘트가 바뀌었죠 방금 멘트 바뀌었잖아 네 지화자 에헤라디야 미션 성공 로지컬레드님 스티커 다섯개 감사드립니다 땡큐 땡큐 네 이럴거면 하나씩 해보는게 나 빨랐지 않냐구요? 우리는 게임을 빨리 하고 싶은게 아니에요 게임을 하면서 즐기고 싶은거지 네 그렇다면 이거 한번 바꿔볼까 방금 무슨 멘트가 뜬거죠 그럼 이제 네 목사님만 남은거죠 맞나요? 어 어 어 여긴 안바뀌죠 아하 방금 제가 맞춘게요 요 코디만 맞춘거에요 어 여기는 지금 클릭이 안돼 편지도 클릭이 되는거 보니까 편지도 바뀔 수가 있다는거지 아하 네 다 끝난게 아니네 여기만 코디가 맞은거죠 그러면 여기 코디가 또 안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 코디 한번 맞춰볼게요 아 이것도 더러운 옷이니까 이거 이거 더럽잖아 이것도 더럽잖아 이것도 더럽잖아 이것도 더럽잖아 그러면 더러운 구두는 이건가 아 이게 더러운 구두구나 그럼 이거 두개 한번 바꾸면 되겠네 어 모자도 바꿔야되나 어 아닌데 그럼 티켓을 바꿔야되나 티켓을 바꿔쏘 아니야 어 아니야 띠로리이 깬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 티켓도 여기가 아니네요 아 그러면 티켓을 먼저 바꿔야 아 티켓은 마지막이네 티켓은 마지막에 나중에 다시 하고요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애 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바지 한번 벗고 보자고 안맞는데 어 신발도 바꾸고 바지도 바꾸고 이거 이렇게 때려 맞추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모자 더러운 옷 그냥 깨끗한 옷이잖아 더러운 옷으로 바꾸고 아 그럴 수 있겠다 이게 날짜에 맞춰서 다를 수도 있겠네 그럼 이쪽에다가 더러운 옷을 한번 세팅하는 걸로 아닌데 또다시 찾아온 멘붕 여기는 이제 클릭할 수가 없어 어 깬줄 알았는데 이런 아 이거 그냥 다 해보자 안되겠다 아 답답하다 안되는데 뭘까 화이트 셰프 런던 맞는 것 같은데 아닌가 더러운 옷을 맨 왼쪽에다가 정리해 볼게요 더러운 옷을 맨 왼쪽에다가 정리해 볼게요 이거 묻어있죠 이거 더럽죠 이것도 더럽죠 헐 뭐가 문제라는 얘기지 다 한 것 같은데 다 한 것 같은데 진짜 어우 답답해라 아멘 스포 뭐가 문젤까? 음... 이런 변장복에는 편지가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닌가? 일단 편지는 다 내려놓을게 이게 한 번에 다 맞아떨어져야 되는 건가? 재밌는 사실은 이 세 개의 편지는 약간 왼쪽 위로 향하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 편지만 특이하게 어... 조슈아 헤이워드 어번 서기 왠지 내 느낌에는 우리가 아직 펄지를 다 풀지는 않았지만 어... 조슈아 헤이워드 법원으로 가야될 것만 같아요 느낌은 그래 느낌은 그래 왜냐면 어... 다르게 되어있잖아요 어... 방향이 이런 디테일 어... 이런 디테일이 있다고요 이 게임은 변장복에 무언가 빠져있다고? 아... 근데 이걸 어떻게 맞춰야되나? 변장복에 무언가 빠져있다고? 변장복에 무언가 빠져있다고? 아이템이 더 있어야되나? 아이템이 더 있어야되나? 인다고? 그게 이거 아니에요? 이 카드? 화이트채플 화이트채플은 더러운 곳? 여기 됐어!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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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네요 어 됐다 야 했다 어 바지가 달랐네 했다 했다 드디어 했네 야아 우리 어 나중에 게임을 또 해볼수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봅시다 아 이렇게 리본이 안달려있는 약간 자주빛 모자 그리고 깔끔한 옷 그리고 어 뭐가 묻어있는 바지 아 이 뭐가 묻어있는 바지 어 뭐가 뭐 뭐가 묻어있는 바지가 이게 문제냐 이게 묻어있는게 그냥 더러운건줄 알았는데 어 이게 패션에요 음 어 어 1989년도 영국에서의 이런 어떤 패션 스타일은 어 바지 오른쪽에 이런 점들이 좀 묻어져 있음 어 이런 잉크를 일부러 묻히고 다녔지 어 우리가 마치 그 청바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뭐 포크를 이렇게 어 찢어 갖고 다니는 그런 패션의 어떤 어 연장이라고 이렇게 반점에서 볼 수가 있는거죠 음 패션의 완성은 오염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 진정한 패션의 완성은 오염이죠 오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나는 이게 설마했다 이걸 누가 생각했겠어 이런 어허 잉크를 묻혀줘야 패션의 완성 이런걸 누가 생각했겠어 2014년도에 살고있는 우리로서는 이 영국에 이런 잉크 묻히고 다니는 이 패션의 유행을 알 수가 없지 이런걸 이러면 어떻게 알아 네 이거는 제가 퍼즐을 못 풀다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제가 이 당시에 패션을 잘 이해 못해서 그렇다는거 하하하 네 넘어가요 여기도 다 된거 같죠 그렇다면 네 여기가 완성이 됐다는 얘기는 이 엽서랑도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엽서랑 안 맞아 떨어졌다는 얘기에요 그럼 엽서를 바꿔보자 음 됐네 됐네 아하 됐다 어 됐네요 오케이 완성했죠